자, 우리 복돌이. 야옹이 테스트 왔습니다. 복돌이, 모찌 봤는데? 꼬리도 쓰면서. 모찌한테 지금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. 복돌이. 야옹이 봤는데 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다른 데 가고 싶어해. 호기심이 많은데, 야옹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. 지금 다른 데 가서 놀라고. 야옹이 좀 봐, 야옹이. 네, 싫텝니다. 야옹이한테 시선도 가지 않아요. 딴 데로 간대요.